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저와 같이 노사관계론을 같이 준비해야 되는 저는 조한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책을 편저자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이쪽에서 쓰는 것은 조영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제 이름 맞아요. 호적에 올라간 것도 있고요. 본 적도 있는데 이제 이름 쓰다 보니까 명가 이렇게 쓰고 싶다라는 것인데 꼭 남의 이름 새로 이름 만들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본론 들어가서 지금 뭐 멋있는 얘기를 쓰여보다 노사관계론 OT라고 써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랑 같이 독학사 3단계 노사관계론 준비를 하실 거고요. 다른 이제 어떤 과목들에 비해서 이게요. 과거에 있는 내용을 다룬다라기보다는 노사관계로는 당연히 노사관계법령들 여러가지 바뀌는 노정법들에 대해서 내용이 변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들을 선정하거나 아니면 수업을 들으실 때 가장 새롭게 나온 내용들을 반영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마 지금 대략적으로 책을 보셨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하나 잡아야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OT를 언제 보실지 모르겠는데 가장 최근에 있는 내용으로 업데이트 시킨 것들입니다.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우리 독학사에서 혹시 이걸 못 건드린 게 아닐까? 아닙니다. 출제진들 그렇게 만만한 거 아니고요. 당연히 새로 나온 법령을 기준으로 만들고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 오류가 되기 때문에 복수정답을 인정해 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있는 법률도 아마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런 게 나왔어? 라고 하는 것들까지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제 이 노사관계와 관련된 여러가지 우리나라에 수많은 교수님들 책들이 많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대부분의 책들 어떤 한 책을 보기보다는 전체 책들에서 새롭게 나온 것들을 위주로 해서 되도록 다양한 내용들을 담을 겪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사관계 개념부터 시작해서 앞에 있는 여러가지 종류들을 갖고 있는 노사관계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제 되도록이면 가장 업데이트가 많이 되고 최근에 나온 것들 그리고 이전에 시험에 나왔던 것들 위주로 해갖고 좀 더 이제 지금 가장 타당성 있는 것들 위주로 실어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되도록이면 우리 독학사형에 맞춰서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게요. 이게 공부하실 때 뭐가 걸림돌이 될 거냐면 첫 번째 그냥 뭐 이게 뭐가 나오지 이렇게 되다가 처음이니까 노사관계 개념이나 이쪽 열심히 하실 거예요. 또는 유형이나 이런 거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각국의 노사관계나 기타 등 한국의 역사라든지 노동운동 역사 이런 거 나올 때 좀 긴가민가 할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만 당연히 저는 이제 수업 때 전체 내용을 다 다룰 수밖에 없지만 대부분의 어떤 역사적인 과거의 노동운동이 노사관계 역사에 대해서는 아주 그렇게 여러분이 달달 외워서 나오는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판단하실 때 어느 정도 나오나요 라고 한다면 제가 만들었던 그런 내용들 문제들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보시고 처음 강의를 할 때 전체를 다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이런 내용이 있구나 보시다가 문제에서 다른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기억이 안 날 때 확인하고 가시는 게 굉장히 이용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또한 분량대를 보시면 나올 거예요. 페이지상 분량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페이지가 있고 적은 페이지가 있고 이렇습니다. 적은 페이지는 안 중요하다 라기보다는 출제 비중이 조금 낮은 편이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하지만 많이 나오고 빈출되고 또 주관식으로 항상 이제 도출되는 파트가 있죠. 뭐 쟁행 파트나 기타 등 이런 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좀 더 추가적으로 좀 서술대로 많이 써놨으니까 왜 이게 많지라고 한다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중요할 때 이론을 보신 다음에 첫 번째는 그 OX라는 게 가장 키워드가 되는 문장들이죠. 당연히 교재에서 썼었던 중요한 서술들 위주로 OX를 만들었고요. 아닌 것은 이제 기출된 것들 중에서 약간 키워드가 되는 문장들이나 보기들을 가지고 나서 그것을 변형해서 OX를 구성했으니까 내가 지금 잘 이해하고 있나라는 것들은 그런 OX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문제 유형들은 제가 이제 처음에는 구분하려다가 하다 보니까 비슷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만나게 되는 대부분의 기출문제 유형들은 거의 다 있습니다. 또한 이런 기출문제에서 비슷한 유형들이나 솔직히 이제 기출보다는 제가 만든 문제가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그런 수준까지 보시게 되면 기출문제 충분히 건드릴 거고요. 최근에 이제 주관식 같은 경우 예전에는 복승답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이 쓰게 했는데 최근에는 컴팩트하게 쓰는 게 핵심이 되니까 또 너무 많은 내용. 그렇다고 한 가지를 묻지 않습니다. 적어도 두 가지 개념 이상 묻기 때문에 거기서 주관식을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빨간기 이제 구성을 해놨죠. 이제 요약이라고 해서 했는데 정말 부탁드릴게요. 가끔 이제 이런 친구도 있는데 놀랍게도요. 정말 빨간기 그쪽 파트만 보고 시험 보시는 분들 많아요. 바쁘신 거 알아요. 힘드신 거 알고 하는데 부탁드립니다. 그것만 보고 시험 보시면 안 되고 빨간기 볼 땐 그야말로 팔창 딱 끼고 시면서 이런 게 있었지 하면서 되게 편안하게 보셔야지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로 정리가 끝난 다음에 그렇게 구성이 되는 것을 여러 가지 강국히 부탁을 드릴게요. 또한 모의고사는 어떤 것들 이제 계속 이제 업데이트에서 나가게 될 테니까 여러분들 최대한 이제 한번 이제 교재를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문장에 대한 수업 들으시고 OX 스스로 판단한 다음 OX에 대해서 풀이 과정도 분명히 하긴 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맞는 거 틀린 거에서 되도록이면 틀린 거 위주로 그걸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문제풀이보다는 정말 내용이 집중하시는 게 여러분에게 좀 더 좋은 결과를 줄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본강에서 만나도록 기대할게요.